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9월 27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하락마감하였습니다. 다우산업이 1.14%, 나스닥종합 1.57%, S&P500이 1.47% 하락마감하였는데요. 이날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의 상승이 진행되던 가운데 달러와의 강세가 뚜렷하자 하락 출발 이후 점차 낙폭을 확대시켜간 하루였습니다. 특히 소비자 신뢰지수 등 경계시표가 둔화됨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가 부각되었음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108.7에서 103.0으로 발표되었는데 동시에 기대지수는 83.3에서 73.7로 크게 위축되며 내년 경기 침체를 알리는 기준선인 80을 하회하는 등 우려감이 깊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다 보니 연말로 갈수록 소비 둔화가 더욱 확대될 수 있고 경기 침체 이슈가 재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아마존이 급락세를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이는 연방거래위원회가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하락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에 아마존뿐 아니라 알파벳, 메타플랫폼스 등 대형 기술주 대부분의 하락을 부추기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러한 요인들의 하락 마감한 점은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일 것이라 전망됩니다. 다만 연휴간 예정되어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PC 물가지수 발표 등 내용이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